진짜 입이 얼어서 잘 안 움직여요. 지금 중상 걸릴 것 같아요. 발이 너무 춥고 5분 남았어요. 일단 5분. 카운트다운까지 5분 남았습니다. 카운트다운? 아닌데? 카운트다운? 카운트다운? 카운트다운은 10pm. 정말? 정보가 달라. 일단 봅시다. 저희도 처음인지라 모르는 게 많은데 일단 봅시다. 저희가 사실 그 자리를 진짜 떠나면 이 자리가 언제 다시 독점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바보같이 거기서 계속 내내 기다렸던 것 같아요. 한 번 이제 가보셨으니까 이거는 꼭 필요하다. 이거는 꼭 가져가야겠다 하는 그런 물품이 있나 그런 게 있나요? 롱 패딩 아마 두 개. 패딩 두 개. 양말 세 개. 그러니까 화장실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러니까. 어휴. 치도 못하고. 그러게. 화장실 어떡하냐? 성인용 기저귀를 차거나 아예 전날에 금식을 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아 진짜? 우리가 원하던 그토록 하루 종일 기다렸던 라이트닝을 볼 수 있을지. 야 지금 추워 추워. 야 이거 배도 고플 텐데. 티링에는 불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? 미쳤다. 진짜 10시에 나오나? 아 뜨거워. 그냥 가? 그냥 갔다고? 진심이네. 와 진심이었어. 진심이네. 역시 마무리는 싸움인가요? 그렇지. 대답 안 해. 표정 안 좋아. 저 할 땐 대답 안 해. 너랑 다 괜찮아. 아까 그 뽀뽀하는 모습 어디 갔지? 난 대봐. 웃음기가 사라졌어. 싸웠는데 일단 찍자. 일단 찍고 하자.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? 어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렇지. 일단 찍고 싸우자. 우선 카메라 들고 있다. 일단 조용히 하고 찍자. 이거 맞아지. 하고 싸우고. 기다리려면 기다릴 수 있겠어요? 이거 혹시 저랑 가서. 어 두 분이서. 만약에 저렇게. 저렇게 뽀뽀하면서. 6시간. 전 기다려요. 이야. 근데 여기가 안 기다려요. 아 당연하죠. 영상 보시죠. 혼자 계십니까? 아니 저 좀 보고 얘기해요. 저는 나도. 이 시간은 제가 추운데. 1분 남았습니다. 너무 안 기다렸어요. 1분 남았어요 1분. 와 진짜 드디어입니다 드디어. All right. Let's start the countdown. Drum roll please. 어우. 아 기대되겠다. 아. 그 수술. 뭐야. 뭐야. 왜. 내가 답이야. 2. 1. 아 화려하다. 화려하다 화려하자 화려하다. 되게 알록달록하다. 여러분 반짝이는 좀 다른데. 그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. 아 인싸. 되게 알록달록하다. 보니까 입 하나만ամ다 다 라이트를 당한대요. 예쁘다. 아 예쁘다. 아 힘들게 봤다 고생하셨네 저거 고생했어 아니 근데 이건 미국 좀 이기지 않았어요 그래 이거는 물리겠다 나무가 안 보일 정도가 이쁘다 진짜 화려하다 저거 얼마나 큰데